자, 김현수입니다. 3번 홀, 버디를 노려보는데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퍼시였죠. 스트로크가 상당히 짧게 만들어졌습니다. 오른쪽으로 벗어나면서 홀보다 뒤쪽으로 좀 많이 지나갔어요. 오늘 라운드 마치고 나면 서현정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조금 더 피곤할 것 같은데요. 네, 그래도 또 연습장으로 바로 가겠죠. 그 감을 잡아야 또 남은 히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김현수. 김현수도 발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동안은 보기 없는 플레이 오, 이건 짧은 거리 마무리 파프 슬러치네요. 돌아서 나왔어요.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한다고 강하게 쳤는데 뒷벽을 돌아서 나오고 말았습니다. 첫 보기가 나오는 김현수. 사안덮아 공동 7위로 내려앉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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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